무빙이 좀 이상하죠? 나이스! 군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런데! 와! 애들이 자꾸... 앞점프로 킬을 하게 되면 결국 죽는다는 거 지금 볶아서 레자이스틱을 쌓아야 하는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쓰레쉬가 잘하는 거 같죠? 쓰레쉬가 잘하는 거 같죠? 박설사님이 아주... 블루가 떴네요 그래도... 투기할 정도 단계 막아주면 나오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딜량이면 바도우스하고 피들 정도는 원콤에 보낼 수 있어요 리치뱅까지 뜨면 다이애나 뭐고 이거 뭐... 다 죽죠 그냥 한 번에 개수가 엄청 높아요 출물력이 170인데 플러스 260 그렇죠 1점... 여기 단점이 있어요 여기... 저기... 점프들 해서 한 명을 자르는 거다 보니까 저기... 무덤이나... 종류이나 이런 게 뭐 하다 오면 제가 점프해서 죽죠 자 2렙 궁탄이 무대가 진짜 쎕니다 저거 죽여야 돼요 이거 죽었네? 어... 과연... 아... 이거... 어... 저거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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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다시 점프하고 아 쟤 왜 이속이 빨라 일로와 에이... 메자이 메자이의 삶입니다 결국 저 점프도 죽었을 때 이... 초기화 쿨초기화 네... 왜... 쿨초기화 아... 이 아래쪽에 메자이 스테레스 싸우고 거울 좀 쐈으면 좋겠어요 뒤쪽에서 팩이 있게 돌아가 하하하 고고 고고고고 저거 가면은 시안을 밝혀줘야 돼요 우리 팀이 이렇게 다 오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똥! 넘어간 다음에 밀어줘요 아이고 자 다시 이렇게 쓰고 점프 골초기화 데미지 멘지가 엄청나죠 그냥 와아아아 에이피 트리스가 제 것이다 심자 세요 이봐 크 CS 일찍 CS 먹기고 아아 아아 아 제 CS 막 드시면 미드에서 수술격이 있습니다 탑이 죽었네요 다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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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가서 폰 모르겠구나 오버파불이 가다가 죽었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아 이거 좀 단단해졌네요 저기가 나오니까 한 거 없으면 에비티스트 하나한테 오! 잠깐만 오! 위험했어요 오! 하아 시야가 또 기다려봐 아 아 죽어 아 죽어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 abilities 오오오오오오오 다 거기로 막타와 딱 맞타 아아 아 Dá 죽음을 기다리나요? 이럴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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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잡으면서 필드를 잡으면서 쿨초기화로 어! 저거 어! 0-3초! 0-3초! 15스텝 게임이 끝난거죠 여러분 하하하하하 끝났으면 해야지 바둑이 안나오는 리치베인도 안나오고 이럴 때 하나 파도 주고 리치베인을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하.. 끝난거죠 여러분 리치베인이 진짜 코어템이에요 점프하고 죽이고 빵 이쯤에서 큐들 찍어줄 때가 온거죠 이하고 평타를 쓰면요 언딜이 죽어요 그정도 쎕니다 어슬렁어슬렁 거의 다 죽는겁니다 이 맞고 평타를 맞으면 스킬딜이 도박이 들어가니까 진짜 말도 안되게 딜이 나옵니다 진짜 좋아요 하셔야 돼요 이건 다 내가 다시 딴딴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딴딴하다가 어슬렁어슬렁 거기다가 좀만 앞으로 나왔다 좀만 앞으로 나왔다 할 때 아 잠깐만 앞으로 나왔다 할 때 여기 옆에서 되게 타다가 와드가 있네 이렇게 W W 이렇게 길어 이거 와 근데 잡았어 레올라 잡았어 진짜 점프 빵 평타 이거밖에 안 때렸거든 이게 진짜 쎕니다 얘가 레올라 보다 세요 와 11세 스택이 줄어들긴 했는데 괴력이다 괴력 50 한 방 이제 다 한 방 여기 다 한 방 와 좀냐가 나오면 안돼요 이렇게 피들 좀냐는 안 피들 노리면 안돼요 음 보통 적이 막 3 AP일 때 음 그럴 때 미드트리스트 하면 꼭 저기 다 좀냐가 끄거든요 음 그러면 저는 할게 없어 음 원딜진 플레임을 쓰면 저도 할게 없어 구 아 그렇나요 아 진짜 공수 계산해야죠 어 근데 진짜 게매지가 매장이가 죽어간다 우와 진짜 세죠? 우와 진짜 장난 아니네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잘할 수 있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형 불러주세요 지금도 혼자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귀찮잖아요 사람을 이용해야죠 귀찮게 혼자 가서 잡고 있어요 그 시간 애들 준비 가서 이 한 번 턱 터지고 애들 잡으면 다 턱 터지고 발사 보기도 편해요 딱 쏘고 하면 돼요 이제 누굴 잡을까 노리고 나뉘면 되죠 레오나 옵니다 빠 와 대가님도 그냥 이렇게 발사 멜론 스택 스택들만 보이죠 멜론 스택들 귀신같이 드신다 와 진짜 딱 3초 남았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공포가 있다 하고 있는데 조니아도 있어요 아 조니아 맞다 감사합니다 미용할 뻔했네 조니아가 있네요 제가 괜찮습니다 조니아가 있든 말든 레오나가 어슬렁 어슬렁 어디 있는데 저는 이제 기회들이 탑에서 여기 오는 거 이거 나왔나요 제가 뛰었습니다 피들이 잘하네 대기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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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딱 여기 아아 아아 죽이고 빠아 이렇게 오빤 간다 아 아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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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딱 큐 아아 실망 석사님 오 오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석사님 진짜 잘하는데 무슨 본인이 오바해서 몇가지 정도 못 썼잖아 아 아 커버 쳐줘야죠 스윗씨가 아 아 참 진짜 흠 흠 마관 가면 돈 맞춰서 가야돼 일단 얘는 한순간이라도 딜로스가 생기면은 정말 힘들어진 캐릭이다 아 아 캐릭이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미드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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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꾸 이런걸 놀리시는데 네 겨과 캐리아인데 아 튜디 뭐 어쩌지 튜디 뭐 어때요 그쵸 트리스타나가 네 또 로밍 그리고 강력한 원콤 이런걸 잘 이용해야되요 ㅎㅎㅎㅎㅎㅎ 맞아요 튜디면 어때요 캐리하는데 그쵸 튜디면 어때 캐디하면 되지 그렇죠 이걸 입으로 안아 여러분이 입으로 하시겠지만 나는 손으로 안다 그렇죠 난 입을 버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죽여 그냥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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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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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그치 잠깐만 너무 센데? 오 너무 센데? 다인아가 너무 센데? 아 너무 센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점프다고 다 못해도 되는거에요 팔이 세긴데? 아우 지겠는데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우 나 또 대물이긴 하네 알겠습니다 슬슬 던지기 시작하죠 이네야 게임이 재밌죠? 하하하하하 이네야 게임이 재밌으신거죠? 지금 다인아 태민이 뭐지? 엄청 존야가 나왔네요 어 심연으로는 진짜 힘들어져요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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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괜찮겠는데요? 둘 틀리 있다라는 슬슬? 음 제가 점프해서 앞으로 한 명 죽이고 오면 슬슬이 이렇게 델렌털 던져주고 음 아아 원딜 버리고 어 완전히 괜찮은데? 쓰읍 아우네 갑자기 이거 해보고 싶은거에요 다음판에 와아 아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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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는 우위입니다 옆에서 아우 지식이 바나나 죽이려고 오늘 바나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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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죽였어야 되는데 아우 이렇게 더 있어서 죽였으면 죽이고 죽는 거는 지금 안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 불러 불러 죽이고 죽는 건 안되기 때문에 어 시야 아니야 죽었다 저거 죽었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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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elievable 잠시만 아무도 안도와주나 샤라이 와아아아아 아아 샤라이 아아 오 A off 소고기 디코이 하하 스태은 계속해서 하나씩 가는데 아 이건 좀 힘들다 미드가 어 어 바론 바론 가야죠 형 주면 안돼 불러들лам고 계시네 형 쟤 반온먹어 반온먹던지 CS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저거 뭐야 털에서 밀어버리든가 아 먹었네 이거 먹었다 먹었다 과연 자살이 될 것인가 어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부스테일! 우와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 나 공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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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있어! 우와아아악 단군캐리 키드매넥커리 단군캐리다 우와 발사! 왜인데요? 아 내가 캐리해야하는데 도박이다 이게 뭔일이래 우와 또 갑니다 그 얘가 역병이 비수로 가도 괜찮아요 역병이 비수로 가도 괜찮아요 역병이 비수로 그냥 사양되면서 AP 개수가 붙었잖아요 어, 저거 좀 위험한데 케일이 가듯이 뭐지 얘는 뭔가 잘못 누르고 있었는데 으 내가 정보를 딱수고 끝나네요 아 진짜 리뷔 쿵 한방 슬래시 북디코디코디코디 노래야돼요 빠 이렇게 안죽어져 단단해 아 이러지마 잠깐만 살려줘 아 진짜 리뷔 팀이 계획이 잘 죽네 팀이 계획이 잘 죽네 팀이 계획이 잘 죽네 아 참 오 근데 레넨톤도 지금 엄청 잘 컸구나 네 초반에 킬 먹어서 그래요 제꺼 원래 꺼먹고 제가 커야되는데 아 피들 부흥 피들 부흥 아 죽나요 아 아 어 어 오 어차피 못 빠진다는건가 이길거 같은데 이길거 같은데 우와 이거 체력 회복력이다 예예예 피들 스턴 딱 걸고 피들 스턴을 걸어야 돼 이겨야 이겨야 아 타깃통이 더 많이 지네 와 다 뽑았어 근데 혼자 하하하하하하 얼마나 버티는거야 우와 좀비야 좀비 아 이렇게 먹을게 피들 다이애나 는 못먹고 한탄을 봐야겠네요 지금 존역 빠렸을때 이렇게 꿀이 CS가 있으면 그거 잘 챙겨줘야돼 아 메달 스택이네 사실은 이렇게 잘 풀렸을때는 트리스턴은 약간 뒷기에 들어가는게 답이죠 한탄 스킬 다 뽑은 다음에 쓱 들어가야 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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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가직스쳐 얍실하게 해야돼요 이게 트리스턴 여기 막타의 미시단 하하하하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처음에 챔피언하는 끊고 시작하는데 끊고 죽어요 무조건 하하하하 죽고 죽자 이렇게 안하고 뒤에서 얍실하게 한태원 뭐 이런애들처럼 하하하하 얍실하게 딱 있다가 한탄 이제 누가 했다 스킬을 쭉 빠졌다 그러면은 블루들 먹으러 올 없네요 한태 이겨봅시다 그래도 보습으로 한명이 올거에요 보습으로 한명이 오면은 보습으로 한명이 오면은 바답해 덮책도 괜찮은거같아 와아 사귀었다가 집에 갔어 이 체력으로는 집에 가는게 좋네 딱 죽여야되니까 흡책도 괜찮은거 같아요 흡책? 피가 계속 빠지니까 흡책을 더블엄망 써서 최대 채우는 얘가 럭스랑 비슷해요 궁쿨이 짧아가지고 30%인데 한 40초 밖에 안돼요 많이 짧은 편이죠 럭스에 비해는 럭스도 많이 짧은데 미드 챔피언을 비하면 18레벨이 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어졌고 이 스킬도 같이 늘어나요 패치가 되서 이 스킬이 703이기 때문에 이런데 오는거 이렇게 이도 딱 견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하고 뭔가 와요 막타 준비 막타 준비 아 이거 이거 가네 이렇게 궁빠 이렇게 아 이거 이런거 봐라 슬슬 기어 이런거 봐라 아 궁수들이네요 이렇게 싹싹 우리편이 데미지 다 넣으면 아아 이러면 안되려 아 전멸을 쓰네 또 노리자 노리자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 전멸 쓰고 올 것 같지 않아요?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진짜 집으로 갈까요 그냥 한명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명 죽고 죽어요 피마가 맡겨 있으니까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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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군이 하면 죽어요 와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깔끔하니까 이젠 집으로 그쵸 만족했으니까 하하하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틴이스타라 세일중이라는거 대파나왔다 와 이제 다운컴이다 존야 쓸 존야 못쓴다 끝나죠 여 존야도 못쓴다 이거 아니 이제 이거 팔고 존야 사야죠 아니 그 상대가 존야를 못쓴다고 그쵸 궁하고 이 궁 대미지 보세요 근데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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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궁이면 끝인데 대파하고 궁을 쓰면 궁 대미 몇이에요 1520%에서 한 1900이 들어가는거에요 미치는거죠 그냥 어 잠깐만 대파 이 궁이면 끝인데 진짜 네 진짜 세죠 대파 이 궁이면 뭐 이게 지금 이 플러스 궁 대미지가 1500 플러스 900 1000 해서 2500 돼요 와 거의 다 20% 하면 3000이 되는거죠 와 거의 다 대파 15% 까지 까이고 엄청나죠 2층에서 저기 한 명 있죠 대파 쿵 쿵쿵 딱 하면서 죽어야죠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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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2 brn 이 아닙니다 4 그 스킹이죠 핵 스킹 스킹에임도 살짝 없잖아요 아 이거 가면 좀 위험해 얌실하게 얌실하게 아 잠깐만 오 위험했어요 다행히 디콜 제가 잘 보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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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치고 똑 쳐서 잠깐만 아 이러지마 아 네 죽었다 죽었다 죽였다 이게 24일이야 잘 안 confession Plug La- 분명해야지 와 남이 감지가 미쳤다 미치아 하하하 엘비트리스트라 두.. 투돈이 아니라 트..트롤이... 튜돌이 아니라는거에요 튜돌 랭겜에서 만난다고 뭐라 하지마시고 보여달라 하세요 보여줍니다 나 엘비트리스타 잘한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어요 크리스탄아 세상에 병에 비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문량이 10%면 지금 주문량이 734입니다 추가로 한 73 거기다 펜시브까지 해서 한 100 정도 추가가 들어가요 오디아나 수준인 저의 정도 아 감사 와 진짜 핵폭탄이 군데미지가 1000이 넘게 들어가니까 와 세네요 평타가 와 이거는 AD 트리스타나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AD도 평타도 엄청 세고 완전히 장난이 아니네요 이러면 이제 점프로 들어가서 킬 안하고 그냥 AD처럼 운영하고 점프로 빠져나와도 공간이 아니네 그렇죠 붙는 애를 한 만큼으로 죽이고 원격이 빌딩하면 돼요 원율도 굉장히 어쩌고 어쩌고 아 어쩌고 아이고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위험했다 오 쓰레쉬 진짜 잘해요 설사 그냥 빠졌습니다 네 방금 저분이 나이스게임티비 이플렉스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매달 한 달씩 3개월 결제하는 한 달씩 결제해준 3개월 결제하면은 할인해주니까 한 달씩 결제하는 대단한 일이시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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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와가지고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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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1B 2B 3B 근데 지금 조니안에도 대파가 있으면 대파 궁 있으면은 뭐 워컴이겠는데 지금 대파 대파가 들어왔는데 아 잠깐만 아 진짜 세다 쟤 아 내 메자 히스테이 자꾸 없더라 이 면허 가야겠네 제가 이 면허 가야겠다 이 면허가 끝날 것 같은데 아까처럼 한타를 우리 편이 펼치고 나서 이 면허가 스윽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와 괴물이네 이 면허가 부착을 안하고 있었네요 이 면허가 부착을 파괴했습니다 이 면허가 부착을 파괴했습니다 준야 산것처럼 준야가 2천 3천 2백 얹었네 주님은 iron 연검? 연검 괜찮을 것 같은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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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u real 제가 캐리에 한거죠 이 정도면 솔직히 와우 잘리긴 했어도 이게 제가 다 잘르고 다녔으니까 와우 잠깐만 한번 우리 딜량 어 챔피언 아이고 아 아 바세요 장난 아니죠 킬 달 쳤다는 거죠 키든 나일 것 아 키든 나일 것 진짜 대박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둘이서 자나가 292원 292rp 이렇게 싸고 이렇게 싸고 좋은 트리스타나 292rp 밖에 안해요 1350ip 밖에 안하고 우와 대박 여러분 해보세요 미드 트리스타나 AP 트리스타나는 트롤이 아니다 방금 전에는 메자엘을 가서 사실은 먼저 킬하고 싶어서 킬하고 죽고 이랬는데 약간 운영만 우리 편이 먼저 들어가서 스킬 뺀 다음에 쑥쑥 들어가면 진짜 괴물이 될 수 있는 운영을 좀 잘하면 메자엘 스타를 천천히 쌓으면 안죽고 할 수 있어요 와 대박입니다 성급해서 그렇지 보이면 키를 하고 싶은 욕구를 취치하기는 좀 어렵구나 이게 이게 너무 세니까 난 세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딱 가서 하는데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계속 그래서 그런 거고 엄청난 AP 트리스타나를 직접 보셨습니다 292rp 밖에 하지 않는 AP 트리스타나 아직도 없으시다고요 말이 됩니까? 바로 구매하세요 1350rp 밖에 안해요 AP 트리스타나 여러분들 1픽 2픽 랩게임이면 저 미드 주세요 트리스타나 딱 픽하고 AP 갑니다 그리고 선.. 메자이네 선이 내 자이 선매 자이 그게 중요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케일 케일 케일hd 하면 되는 거죠 자 기련 나의 것이나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두번째 2부에서는 제가 우디르 아 정말 보기네였던 라이엇이 제발 보기네다우라고 요청해서 제발 그렇게 보기네였던 우디르를 오랜만에 꺼내보겠습니다. 저의 우디르는 달라요. 다이아몬드 프록스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우디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